같이 문제 풀어보죠. 5주차 확인학습 문제. 1번에 도시공간구조이론. 학자별 이론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호이티의 선형이론. 선형이론 나오면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누가 이 부채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급주택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좀 이상한 거죠. 교통망과 접근성이 양호한, 그러니까 교통망과 가까운 곳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누가? 고소득층이죠.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교통망과 가까운 곳에 외곽 쪽에 입지하다 보니까 부채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동심원이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점위지대는 중심지, 점위지대, 저, 중, 고 이런 순서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와 고소득층 주거지 사이가 아니라 중심지와 저소득층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에 호이티의 거주지 분화현상은 도시 생태학적 접근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침입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고, 천위한다. 이런 과정은 호이티가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죠. 거주지 분화현상은 다섯 단계. 중심지, 점위지대, 저, 중, 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 이건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죠. 버제스가 아니라 헤리스 울만. 다핵심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을 만들 수도 있고, 유사한 활동은 뭐한다? 양립한다. 맞는 얘기네요. 1번에 5번이고, 2번에 틀린 거. 우리가 비버, 수례, 비용이론은 배버, 수요이론은 래시 이렇게 외웠고, 배버는 기업의 입지 요인을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고, 맞죠? 세 개의 인자가 중요한데, 여기에 비용이 최소가 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여기에 각 요인이 최소, 이건 틀린 얘기예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공업의 입지로 보았다. 최소 비용이론이니까, 맞고. 자, 레시는 수요 측면에서 입지를 보았다. 맞고. 자, 넬슨. 넬름, 소, 입이죠. 넬슨은 소매점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입지이론을 제시했다. 소매점의 입지이론이에요. 소매 입지이론을 제시하였다. 맞고. 자, 두 중심의 유인력이 똑같은 분기점, 경계는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있다라고 나와야죠. 자, 제품의 무게가 원료의 무게보다 큰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죠? 제품의 무게가 원료의 무게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건 원감은 중량 감소니까 원료에서 제품이 될 때 무게가 줄어들어야죠. 중량 감소 사나이니까. 자, 근데 제품이 무겁대요. 그러면 원료 지향형이 아니네요.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그럼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든지 원료를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편 원료. 중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증가하는 거죠. 원료가 제품 될 거니까. 맞아요? 중량 증가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건 이것과 반대를 찾아야죠. 시장 지향형.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의 계산문제 보니까 자, A면적은 1이에요. 1. B의 면적은 얼마? 4. 4배 크니까 전체 거리가 6km 떨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있으니까 A 쪽에 있을 거다. 자, 이 거리를 네모, 이 거리를 세모라고 한다면 여기는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이니까 네모의 제곱분의 1, 세모의 제곱분의 4. 그럼 얼마 들어가야 된다? 1,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 2. 두 개 합치면 얼마? 3. 전체가 3일 때는 1대2 떨어졌다. 자, 근데 6km 떨어져 있대요. 두 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 두 배를 키워주면 2km, 4k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로부터 2, B로부터 4km가 분기점이다. 답은 2번이고. 자, 상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크리스탈러, 스타일 중심.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 크리스탈러죠. 스타일 중심지에서. 자,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형성과 얘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중심지의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이죠. 근데 보니까 중심지 규모에 따른 중심지의 기능이 다르다. 이 규모에 따른 건 두 번째, 중심지의 계층을 얘기한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고차원도 있고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허프는 랠리의 소매력 법칙은 두 개의 도시에서 상호작용이었지만 허프는 점포, 상점이었어요. 여러 개의 점포에서 소비자를 잡아당긴 유인력을 쓴 거죠. 그래서 작게 본 거죠. 미시적으로 본 거다. 랠리는 도시를 봤으니까 거시적. 허프는 상점을 봤으니까 미시적으로 본 거고. 자, 중심지 이론에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죠.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거리와 재화 도달거리 중에 누가 커야 된다? 재화 도달거리가 커야 된다. 그럼 얘는 작아야 된다. 맞죠? 자, 공간마찰계수. 마찰계수는 마찰계수가 크다는 건 잘 못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유인력이 작아야 되고 교통이 불편할수록 유인력이 작아요. 그리고 일상용품점이 잘 못 잡아당겨요. 일상용품점 유인력이 작으니까 마찰계수 큰 거예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크려면 교통이 불편할수록 일상용품점일수록. 전문품점이 일상용품점에 비해 크고가 아니고 전문품점이 더 작은 거예요. 마찰계수가. 교통이 불편할수록 커진다.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일상용품점이 더 커야 돼요. 재화 도달거리는 재화가 도달할 수 있는 끝지점의 한계거리를 얘기하니까 공간적 한계로 수요가 얼마? 0이에요. 여기 최대가 되는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1도 틀리고 0이 되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거리. 5번의 계산 문제에서 랠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죠. 80%만 구매활동을 한다. 그러면 C도시에 있는 5천명이 모두 다 소비자가 아니라 80%니까 0.8을 곱해야죠. 그럼 얼마다? 4천명이 소비자예요. 실제 소비자는 4천명인데 4천명 중에 A로 몇 명 가고 B로 몇 명 가냐?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뭘 구한다? 유인력을 구해야죠. A 유인력. 그런데 크기가 1000이고 4000이래요. 4배 큰 거죠. 그러면 4로 1이고 얘 4로 놔도 괜찮아요. 크기는 1이고 얘는 4다. 거리가 10이고 5죠. 두 배 머네요. 그냥 얘 2고 얘 1이다.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약분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 유인력은 거리가 얼마? 2. 2의 제곱분의 크기가 4. 그럼 1이네요. B의 유인력은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이네요. 두 번째.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려면 전체 유인력분의 A꺼. 전체 얼마? 2. A껀 1. 0.5네요. 0.5만큼 끌어당긴다는 거죠. 몇 명을? 5천명이 아니라 4천명을. 4천명에서 0.5니까 2천명. A로 2천명. B로 2천명. 이 그대로 계산을 해도 똑같아요. 0.5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약분이 되면 약분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쉽다는 것도 느낌이 올 거예요. 6번 보죠. 틀린 거. 집재는 모여있다. 그래서 모여있지에 유리한 점포. 맞고. 소매력법칙에서 중심지가 소비자를 끌어당긴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도시와의 거리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맞죠? 선매품점은 선택하여 구매하는 물건을 파는 점포니까 선택하려면 비교해야죠. 그래서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맞고. 4번에 전문품을 주로 취급하며 고급 물건을 판대요.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한대요. 상권을 잡으려면 전문품을 취급하고 특정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만 상권을 군데군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있는 곳에 침투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뛰어서 잡아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 분산시장접근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분산시장접근법. 독침분산이 있었어요. 독점법이 있었고 시장침투법이 있었고 분산시장접근법이 상권을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때 전문품이나 특정 수요계층은 분산시장접근법을 써야 된다. 상권을 정하는 경우에 지역 독점력이 강하고 거리 제한을 둔대요. 그러면 독점법을 쓰겠죠. 독점법 이렇게 쓰는 텐데 4번은 분산시장접근법 이렇게 나와야죠. 간접개입은 몇 개인가 나왔는데 간접 나오면 개발보조금정보. 개발로 시작되는 거 개발부담금. 간접 맞죠. 개발보. 보조금제도 있네요. 보조세. 세금이죠.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정책. LTV 있네요. 그러면 4개가 정보조원은 없으니까 4개가 간접이고 나머지 보니까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공공토지 비축사업. 정부가 직접 토지은행으로 사는 거죠. 환지사업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를 직접 정부가 규제하는 거니까 나머지 직접 4개 간접 4개네요. 직접 4개 간접 4개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시행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걸 없애야죠. 다섯 가지가 있었죠. 미실시 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 토지세.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토지 초과이득세 폐지.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그러면 ㄱ, ㄷ 이렇게 1번이 답이겠네요. 공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공공제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아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모임승차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두 번째 공공제는 주로 민간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제하고. 네 번째 보죠. 비내구제인 공공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공공제는 부동산도 많으니까 내구제일 수 있다고 그랬고. 외부효과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외부효과? 정외효과효과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원, 등대, 도로, 학교, 관공서 다 공공제인데 이런 것들은 정외효과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존된 산림은 공원과 똑같으니까 공공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공공제는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필요한 양보다 어떻게 적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만드는 거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외부효과 보죠. 외부효과의 정의는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대가를 받지 않아야 돼요. 이런 상태를 말한다. 시장을 통한다 안 통한다. 시장을 안 통하면서 영향을 줘야죠. 맞는 얘기고. 외부 불경제. 이건 부회효과죠. 부회효과. 정의효과는 내 돈 들여. 내 돈 들여. 사적 비용이 커야죠. 부회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이렇게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틀렸고. 그러니까 정의효과는 내 돈 들이니까 사적 비용이 커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커야 돼요. 이게 정의효과예요. 반대인 게 부회효과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정의효과예요. 정의효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진다. 필요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맞죠. 그래서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지원금 보조금으로 개입하는 거고. 부회효과가 나타나면 님비. 정의효과는 핀피 이렇게 나타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5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외부효과의 경우. 무슨 외부효과인지 알아야 돼요.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좋은 거죠. 정의효과예요. 그러면 얘의 문제는 뭐다. 과소 생산의 문제니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한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규제 완화로 개입할 거예요. 정부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고생하셨고. 그리고 유학집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집에서 복습하셔야 돼요. 유학집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공부했던 걸 다시 확인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리고 유학집에 있는 문제는 다시 한 번 풀어봐서 다음에 또 풀 거니까 반복해서 기출문제 풀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풀면서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정책론 끝나고 투자론 들어갈 거예요. 전에 투자론 공부할 때 어려웠으면 투자론부터 다시 이번에 잘 정리해야 되겠다면서 투자론 예습도 하고 학원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